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겨 고도 770여 킬로미터, 거리 3,700km를 비행해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700km를 날아갔다면 괌까지 충분히 닫고도 남는 거리네요. 그렇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순환공항에서 괌까지 거리는 3,400km입니다. 약 300km 정도 여유를 보인 건데요. 북한이 이번 미사일 각도를 60도만 틀었어도 괌을 충분히 타격하고 남는 거리입니다. 언제든 미국의 영토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현무2 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맞대응 사격을 했죠. 군 당국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도발 원점인 순환공항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감안해 발사했습니다. 도발 징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즉각 현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궤적들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도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NSC 회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주장한 EMP,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부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실제 도발이 이루어지자 현무투 미사일 대응과 NSC 회의를 즉각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CNN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도발의 중단을 촉구했는데도 북한은 보란듯이 미사일을 쏴서 참 난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 내용의 대부분이 북한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대화 여건이 마련되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적어도 핵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을 대북 메시지를 놓고도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는 계획도 발표해 논란이었는데 입장이 달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청와대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변함없는 기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한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UN 제재 사흘 만에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이제 사정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가 되는 미국과 일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분석이나 기류가 기묘하게 다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 미사일 발사 긴급 뉴스로 타전하면서 방금 전까지도 관련 소식을 속속 전했는데요. 백악관도 분주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함께 나누면서 실시간 보고와 함께 긴급 대책을 논의했는데 보다 자세한 반응은 미국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그리고 북미와 미국령인 괌에는 직접적인 타격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대목이죠. 괌 포위 사격 계획 거리가 3,356.7km. 이보다 훨씬 많이 날아갔는데도 이 같은 분석 내놓는 것 좀 흥미롭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기류에 이 기류를 아직은 좀 깨기가 이르다는 판단을 양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북미 대화가 우리랑 상의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참 고민인 것 같은데 일본도 궁금합니다. 일본 상공을 미사일이 통과를 했는데 이번 발사로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게 됐나요? 예상할 수 있겠죠. 매우 분주하게 돌아갔죠. 스가 관방 장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고 반응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고노 일본 외무상 출근길에서 한 말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죠.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양국 간에 조율된 의견 아니고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정확한 결론이 아니더라도 뭔가 미묘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기감이 체감 온도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겠다. 3국이 미국과 어떤 조율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2.15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도 도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민들도 놀랐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은 김정은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보다 더 멀리 쾅. 오늘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미사일이 날아간 궤적을 살펴보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보면 저게 맨 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 날아간 미사일 궤적이죠. 보면 한 3시 정도 방향으로 쏘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발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사일은 동일한데 최대 고도가 220km 정도 올라갔고 사전거리는 1000km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9일 발사 때 주변국에서 자, 봐라. 화성 12형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곳에서 보란 듯이 자, 봐라. 우리가 실제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35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원장님, 3시로 쐈잖아요. 옆으로 쏜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괌까지 가려면 밑으로 쏴야 되는 거잖아요. 한 5시 방향 정도로 만약에 쐈다면 그게 괌을 넘어갔거나 괌 근처에 떨어졌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가 보죠. 네, 북한은요. 지금 8월 8일 날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김정은한테 보고한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괌에 대한 포위사격이잖아요. 그런데 괌까지 거리가 3356.7km를 1065초 동안 날아가서 4발을 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쏜 게 3,700km를 나갔기 때문에 괌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말 괌 방향으로 털면 괌을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일부러 괌 쪽으로는 쏠 수는 없는 것이죠. 괌으로 쏘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적각 대응할 거고. 그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본토에 대한 응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지난 8월 29일에 쓴 것보다 17일 만에 1,000km나 멀리 날아가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전거리가 1,000km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그 바로 직전에 땅콩용으로 돼 있는 수소폭탄 탄두 모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똑같은 미사일의 연료 양을 줄여서 줄이거나 늘려서 사전거리를 조정했을 가능성 그리고 탄두가 달라졌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과 일본 양측에서 탐지한 최종 낙화하고 있는 재돌입체의 어떤 레이더 형상 같은 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래픽에서 봤지만 고도가 더 올라갔잖아요. 770km로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더 짧아지는 게 보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고도를 흔히 45도 각도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쐈을 때는 그 45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이렇게 쐈을 경우에는 대기 밑으로 고도가 낮을수록 대기 중에 공기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거리가 조금 줄어들고요. 이 정도 각도는 정상적인 각도보다 살짝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료 탑재량을 조정을 했거나 탄도를 더 무거운 것을 탑재했거나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분석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미 화성 12형은 8월 29일에 쏘아가지고 다 증명을 다 한 거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무슨 각도를 조정하고 다시 연료량을 조절해서 또 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화성 14형 소위 말해서 ICBM이죠. 11,000km 나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연료량을 오히려 조절해서 쏟을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조금 더 이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했을 때 그때 두 개의 그림,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하나는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고 하나는 화성 14형이라고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화성 14형을 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각도가 지난번에는 550km에서 770km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정말 정상적인 각도로 쏘면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8월 29일 날 쐈을 때는 5시 57분에 쐈어요. 오후죠. 오전. 새벽이에요. 이번에 오늘 쏘은 것은 6시 57분에 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에도요. 시간이 보세요. 이번에는 6시 57분이잖아요. 지난번에는 5시 57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5시 57분에 쏴서 일본이 5분 만인 6시 2분에 재열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일본에 경고를 했고 6시 6분에 호카이도를 넘어가서 6시 12분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걸 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을 왜 이렇게 하필이면 똑같은 시간대에 1시간만 차이나게 그리고 지금 거리도 보면 1000km 멀리 가고 220km, 550km, 770km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심리적인 요소가 이 속에 좀 가미되어 있지 않겠냐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은 필요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 머리미를 두 번이나 날아가는 건데 요격 시스템이 있잖아요. 왜 시도도 안 한 걸까요? 현재로서는 일본이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가 SM3라는 요격 체계가 있고요. 종말 단계에서 낙하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것은 요격할 수 있는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 현재 이지삼 같은 경우에는 총 6척이 있습니다. 6척 중에 한 척은 시험 중이고 나머지 5척이 실전에 배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 정비 중이거나 연합훈련 때문에 지금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호카이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에는 요격할 수 있는 이지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요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하루 전에 북한이 오늘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의 대응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전파방에든 그렇다고 제가 원점을 타격해서 미사일 아예 못 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다른 조치를 해서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군의 전력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미군이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된다면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 분리가 되었을 겁니다. 단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내부의 어떤 전자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시스템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번에는 이것을 시도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일미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로널드 레이건에 배속되어 있는 항공단이 지금은 휴식 정비 중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전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안 되고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연공 근처까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 지금 또 협상 중입니다.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찬물을 기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이 현무2A 미사일을 두 발을 쏴서 정확히 북한의 원점인 순환공안에 떨어뜨리기 위한 실사격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저렇게 250km를 날아가서 명중을 했는데 한 발이 낙탄이 발생했다는데 바다에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정상적으로 미사일 추진체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다르게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무기체계를 실전 대치할 때 미군은 수십 발, 수백 발을 시험사격을 해보고 실전 대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여건상 예산 문제도 있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적당한 훈련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5발에서 10발 정도만 시험 발사를 해보고 실전을 대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결함 같은 것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기술적 결함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우리 지금 다 두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시청하시는 분도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자동차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주행 성능을 평화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현무2 배치 정도 할 때는 그렇게 서너 발 쏘아서 배치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쏘고 실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불량이 있을 수 있다. 불량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전혀 왜 이렇게 불량이 생겼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불량은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런 군용품에도 생길 수 있거나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훈련용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이런 미사일 발사였는데 불발이 됐다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군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순환 비행장, 미사일이 발사된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성격에서 훈련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발을 발사했으면 두 발 전부 다 목표 해역에 정확히 명중을 했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 택배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 발 중에 한 발, 50%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따라서 약간 다른 느낌이 있지만 두 발 중에 한 발이 불발이 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군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이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대응 체계를 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철저히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사일도 언제 우리가 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것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 육군 75 화력 여단 사실 좀 어렵습니다. 또 미 212 화력 여단 이런 등등이 우리 한국군 미사일 사령부와 합동 훈련을 했다는데 정확한 건 알죠.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실제로 실시됐던 거는 저번 주였습니다. 9월 7일, 8일 이때 실시가 됐고 두 개의 화력 여단, 우리로 따지면 포병 여단입니다. 그런데 이 포병 여단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MLRS, 다련장 로켓을 운영하는 부대인데 이 MLRS에는 다련장 로켓뿐만 아니라 에이테킴스라고 해서 사전거리 300km의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개 부대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저렇게 실제 기동 훈련, 실제 화력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떤 발표도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 고위 장성들,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각종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미국에 있는 미공군 원정작전지원센터라고 해서 대규모 공수작전을 총괄하는 비행기로 하는. 사령관이 한국에 와서 준비태세를 점검을 하고 왔고요. 또 지금 현재 미 7함대 사령관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통합특수전사령부에 있는 실무요원들도 들어와서 김정은 참수작전과 관련된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 미국은 무슨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지금 군사 옵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군사적인 옵션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우리 군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군사적 옵션까지 준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군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는 미사일의 발산 문제라든지 참수작전이라든지 공정작전이라든지 사실상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자산과 자원과 해당되는 책임자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도 미 서부 해안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반도 전개를 좀 염두에 둔 건가요? 네, 이번 훈련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항공기, 군용 항공기를 항적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지난 9월 8일 오후에 미국 서부 해안에서 B2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동태평양 상공에서 선해비행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해안에서? 네, 서부 해안에서 선해비행을 했는데 이 당시에 폭격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저거죠, 저런 공중구비? 공중구비기도 추가적으로 4대가 발진을 해서 같은 공격에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9월 8일이었는데 9월 8일이 미국 현지 시간이고 9월 9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정권 창공 기념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저폭격기로 실제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런 거 보면 참 흔뜩하고 국민들은 정말 안전배락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지금 김정은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탈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를 보면 미국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한마디에 한명,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구구절에 얘들이 모여서 북한의 지도부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할 테니까 거기를 가서 때려버리면 김정은 참수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일환이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미국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김정은이가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에 뉴욕타임스가 지금 한국이, 남한이 참수부대, 김정은 참수부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특수전사령부 이하의 모여단 한 개가 지금 통째로 참수작전 부대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개 대대가 참수작전 TF로 전환이 돼서 지금 참수작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미 해군에 있는 참수작전 전문부대들,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미 해군 C팀, 제6팀, 데브그루라고 하죠. 이 팀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동훈련을 하면서 지금 전기선수를 계속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참수작전 부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장비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참수작전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대응 전력, 대응 군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핵 문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못은 박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감논을박이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국회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4대 외교, 국론 분열, 국익 절해 행위를 즉각 분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소총으로 대포 막냐, 핵 못 막는다. 이러면서 전술핵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추미애 대표는 평화, 외교, 대화. 그리고 이거 자꾸만 불안 조정하는 건 4대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이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원장 받겠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거죠. 어떤 국가가 핵을 갖고 있고 어떤 국가가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두 국가 사이에서 아주 긴장이 고조되면 거기서 군사적 충돌로 갈 때 비핵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복하거나 하나는 대들어서 죽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비핵 국가가 살려고 하면 대들어서 죽지도 않고 또 항복하지도 않으려고 하면 같이 이제 보유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공표의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수없이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군사적 옵션 중에 우리가 크게 고려할 수 있는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진짜 북한을 선제 공격하거나 예방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김정은을 참수하는 것도 군사 작전의 하나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 군사 작전의 하나로 전술 핵무기 재배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수 없는 논의를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NSC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전술 핵 재배침 문제가 그렇게 뜨거웠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필요가요? 이해할 필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술 핵무기 도입 문제를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제재와 압박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제재와 압박 모드로 가가지고 훨씬 더 강해야 될 것을 전술 핵무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전술 핵무기 가면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전술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도 전술의 배치도 하나의 옵션이 언젠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 너무 못 박은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 하나를 잃은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군사적 그리고 이 전술이 갖는 효과와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발사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 우리도 반드시 전술 핵으로 보복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타격에 과연 비례하느냐. 북한은 수령만 살아남으면 되는 수령 중심 차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동일하게 줄 수 없다. 즉 전술 핵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티스 미국 방정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본토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전술 핵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인 성격의 무기인데 이거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북한군의 공격을 유도할 만한 그런 군사적인 동기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물론 이것은 비핵화 공동선언이 깨지긴 했지만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재배치됐을 경우에 우리 한미 양국이 북한을 상대로 너희 핵 포기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설득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세 가지 측면에서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부분으로 논쟁 들어가면 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정 하나하나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그 한 말씀만 더 추가해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전략적 융통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핵 균형을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핵을 가지면 저쪽이 쫄고 안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갔더라도 갔든지 말든지 이래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핵 균형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한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북한이 핵을 쥐고 풀만 뜯어먹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 방송 봤다면 김정은 빨리 핵 포기하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